Hey guys, it's Jay from London. Welcome back. 2010년에 나온 Creed Aventus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탐내는 Creed에서 나온 베스트셀러 향수들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하이브에 맞설 니샤네의 Aventus랑 비슷해서 하이브이 된 Hatshivat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Aventus보다는 Hatshivat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Hatshivat이 Aventus랑 비슷하다 해서 블라인드 바이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블라인드 바이 하시기 전에 비슷한 점은 둘이 파인애플 노트를 공유한다는 점과 오프닝에 시트리스한 프레쉬한 느낌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니샤네의 Hatshivat이랑 Creed Aventus는 둘 다 너무 고급스러운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Hatshivat은 좀 중성적이지만 Aventus는 더 남성용에 가까운 향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Aventus는 그래서 그 여성용 Aventus가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샤네의 Hatshivat은 이스탄불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로 향수의 이름은 터키 샤딜플레이에서 주인공 중 Hatshivat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모티브에서 따온 향수 이름입니다. 이 향수는 그 파인애플 노트가 오프닝에 강력하며 특징적인 향입니다. 그래서 Aventus는 그 브랜드의 말로는 It celebrates strength, vision, and success, inspired by the dramatic life of war, peace, and romance lived by Emperor Napoleon. Aventus는 프랑스의 브랜드인 Creed에서 출시된 향수로 상쾌하면서 부드러운 향을 제공하며 그 파인애플 노트 역시 강력한 향의 특징입니다. 니샤나의 Hatshivat과 Creed Aventus는 모두 파인애플 노트가 강하게 나타나는 과일향의 향수이지만 그 단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Creed Aventus는 조금 더 부드럽고 플로러한 매력을 가지며 달콤하면서 섬세한 향이 특징이고 반면에 니샤나의 Hatshivat은 그 오크모스와 우디 향조 그리고 타벳 시큐시 향조가 지배적인 향수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취향에 따라 두 향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은 어떨까요? Now, let's get sentered! 니샤나의 Hatshivat은 오프닝에는 파인애플, 버그모하고 브레이크 프리트가 강하게 올라옵니다. 여기서 보이는 강한 파인애플 노트로 인해 많은 분들이 Aventus랑 비교하게 되는 건데 얘기했다시피 오프닝은 비슷하지만 향이 잔향으로 넘어가면서 둘 다 다른 매력을 선보이게 돼요. 그래서 첫 향은 Fresh Fruity하고 Silchus 합니다. 물론 뒤에서 약간의 우디한 향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부드러운 자스민의 터치가 참가된 클래식 시프레이 향수답게 페칠리랑 오크모스 노트들이 향을 드러냅니다. 우디하면서 오크모스 노트는 마치 오크모스로 둘러싸인 너무 나무 가득한 약간의 습한 숲을 지나가는 향을 내고 있어요. 향을 표현하자면 되게 발랄하고 활발한 사람이 파인애플이랑 과일들을 먹으면서 비 온 후인 숲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의 신선함도 있는 자연적인 향이 너무 좋습니다. 뭔가 그 진짜 자연에서 맞는 그 인위적이지 않는 오크모스 향이라 너무 좋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음, 어벤트스는 Fruity Cipre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은 하시바시랑 비슷하게 Fresh Fruity Citrus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파인애플은 약간의 시큼함도 있어요. 사과 노트와 블랙홍 노트가 복합적으로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끈적이는 느낌보다는 남자다운 묵직함이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한 스킨 느낌도 있는데 뭔가 고급스러운 남자다운 향인 것 같아요. 뭔가 부자 티가 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죽이랑 우디향이 슬며시 거칠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죽향은 Fresh Note에서 나오고 그 후에는 향이 부드러워지면서 바닐라와 머스크의 포근함이 나타나서 너무 매력적인 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인하지만 포근한 수트를 입은 성공한 남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약간 뭔가 잘 향을 표현해 낸 것 같습니다. Now, Final Verdict 일단 하실바지랑 어벤터스가 리포뮬레이트되고 새로운 바치들이 생기면서 지속력이 덜하고 그렇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향수 다 지속력이 우수한 편이고 실라지 또한 큽니다. 가격은 물론 어벤터스는 가격대가 너무 높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도 잘 가장 인기 많은 향수 중에 하나인 거 보면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실바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향수는 오프닝이 비슷해서 잔향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만약에 약간 더 남성스러운 가죽향이 있는 파인애플 향이 좋으시다면 어벤터스를 추천드리고 약간의 더 중성적인 자연의 우디함, 그린함이 좋으시다면 하실바스를 추천드립니다. 하실바스는